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TL1000 발표가 D-1일이죠 오늘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이면 아마 발표가 될겁니다 외국계가 오늘 풀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공매창구죠 지금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외로 상당히 좋죠 지금 코스피가 0.09%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0.13% 하락을 하고 있지만 미증시가 이렇게 크게 박살이 난 1.63%면 박살이죠 그리고 다운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스닥 선물도 0.5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선방중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죠 일본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0.4%면 선방중이다 항승지수가 0.7%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미세조정이 진행될겁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같이 영향을 좀 받겠죠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면 같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올라가면 내린다 올라가면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가 얘는 지금 방향을 위로 잡았죠 방향을 위로 그냥 잡았습니다 이 추세 방향을 위로 딱 잡고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주체가 신한, 골드만, JP, 한국 뭐 얘들이죠 얘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매집봉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위로 밀올리고 있죠 세게 밀올릴 때는 매집을 강력하게 그리고 횡보할 때는 거래량을 줄이고 밀올릴 때는 매집을 강력하게 옆으로 잃을 때는 조정할 때는 수량을 줄이고 거래량을 줄이고 이게 이제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좋습니다 2% 상승에 생명과학 1.6% 상승에 제약이 3.5% 지금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도 제일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도 2.6% 테라피티스 1% 테라피티스는 어제 강했죠 어제 3.6%로 오늘도 1%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더라도 방향을 계속 위로 잡아가고 있죠 위로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텔 천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죠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표를 10월 초 정도에 하기로 했는데 허리켄 이슈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종 찌라시들과 그러고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장을 마치고 발표하거나 주말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거나 뭐 이 정도 되겠죠 만약에 그 사이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 좀 더 늦어지는 거 있죠 좀 더 늦어지면 그러면 아 발표 기간이 안 하네 큰일 난데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왜 절대로 아니냐 이거 발표 안 하면 11월 1일 2일 3일 사이 중요하겠죠 이거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정리가 조금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느릴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10월달 내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지사항으로 발표를 HAB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31일 날에는 발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믿고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회사 공지사항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공지사항을 보고 지금 외국계 공매 창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여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거의 유사고 이때도 이제 상당히 의심의 벽을 타고 쭉쭉 올라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가 하나 둘 셋 네번째죠 하나 둘 셋 네번째죠 그 다음에 은봉이 좀 나왔죠 은봉이 나와서 좀 흔들어대는 모습 보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로 갔죠 아마 유사느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오늘 장 끝나고 나온다 월요일날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릴 겁니다 월요일날 아주 강하게 이제 시가 자체가 아주 높게 행사 되겠죠 OS는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전문가를 영입했죠 인하가 전문가를 영입을 한 상태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희박하다 오늘 발표를 해버리면 장 끝나고 발표한다면 그러면 월요일날 아마 시가가 아주 높게 형성될 겁니다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 끝나고 또는 주말에 발표가 나왔다 좋게 나왔다 그래서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매도 창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공매 창구들이 매도한다 그러면 밀릴 겁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밀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주말 다 지나고 아마도 월요일날 월요일날 장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장중에 발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왜냐하면 월요일날 장전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주가는 높게 시작했죠 높게 높게 시작해서 아마 음봉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높게 시작하면 패대기 치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그 국룰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내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나오면 매도해버려도 된답니다 갭으로 올라서 좀 시작하고 분위기가 쎄하다 그러면 매도하면 다시 잡을 타이밍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월요일날 장중에 월요일날 장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는 듯 하다가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붙을 겁니다 그럼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올릴 가능성이 밀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럼 결국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의 위치가 여기니까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그러니까 그 이후 흐름은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장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밀어올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시장 글로벌 거시경제 부분을 보더라도 가장 크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금리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점 지금 론이 나오고 있죠 0.75% 시에 아주 강력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아마도 11월달 0.75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12월달에는 지금 경기침체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메타가 어제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죠 4분기도 안 좋을 거다 그래서 24% 폭락을 했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인상 속도를 12월에 0.75가 아닌 0.5가 지는 데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또 하필이면 11월달이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달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죠 거기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쉬고 있는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선거에서 불리한 부분이 경제상황, 주가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런 금리 정점 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거시적인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IT1000이라는 부분이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남데이터가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세계 최종 웨이스 나올 것에 높은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양손에 세계 최종 웨이스를 들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 아주 랠리를 펼치는데 전혀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